저는 원래 늦게 신학교를 갔어요 동기들보다 조금 늦어요 제가 아주 늦은 건 아닌데 늦게 제가 전직이 있습니다 전직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깐 화면 한번 보세요 제가 제가 뭘 한번 잘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.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녀서 저는요 물불 안 가리는 놈이었어요 생긴 거 보세요 물불 가리게 생겼나 물불 안 가리는 무식하게 생겼죠 물불 안 가리는 바로 제가 물불 안 가리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방관들이 무식하고 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이거 또 듣고 또 이거 119에서 전화하면 큰일 나네 이제 자 어쨌든 저는 소방관으로서 직장생활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 물론 그 전에 소방관 하기 전에 잠깐 또 다른 뭐 또 직장생활도 잠깐 했지만 어쨌든 소방관 하다가 에브람 링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또 찾아보자 사실 저는 소방관 생활할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적성에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소방관 생활할 때 이쁨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되게 이뻐했고 간부들도 되게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이뻐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했고 제가 소방관이 적성에 안 맞아서 또 불행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위험해서 제가 소방관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제가 소방서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네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? 네 불 끄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제가 꺼야 그 불을 꺼야 되겠다 뭣도 모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죠 그런데 막상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끌 불이 아니에요 제가 꺼서 꺼질 불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불 지르고 다녀요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 제가 함께 다니면서 곳곳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불을 지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관에서 사제가 된 그런 신부입니다 소방관 생활 참 재밌었거든요 제가 소방관을 그만둘 때 그 설 명절 구정이잖아요 설 명절 일주일 정도 앞두고 그만뒀거든요 그랬더니 사표를 냈더니 생전 사표 낸다는 얘기 저 안 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사표를 딱 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보 같은 놈아 야 일주일만 있으면 공무원 그때 당시 보너스 나오잖아요 보너스 큰 거예요 보너스 나오는데 야 일주일 못 참냐 아무리 네가 어디를 가고 급한 거 있어도 야 일주일 있다 보너스 받고 나가 이렇게 저를 설득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신부가 되겠다고 그것이 하느님이 저를 세상에 만들어낸 목적이고 제가 신부가 돼서 사랑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딱 하는 순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사표를 딱 냈거든요 그 사표 내는 날 저는 일주일에 들어오는 보너스 돈 전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오히려 그 보너스 때문에 돈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사표 내야지 이랬다면 아마 저 신학교 못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저보고 다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주일 있다가 낼래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때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표를 내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이제 사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때 사표를 냈던 선택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방관이 저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때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 최고 행복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